야, ENFP. 너 어젯밤에 ESFP랑 같이 몰래 나갔지? 다 알고 있다, 크크. 야, 빨리 모른 척해. 누구세요? 아니, 그걸 모르는 척하라는 게 아니잖아. 야, 내가 SNS에 계정해. 올린 짤방의 좋아요가 4개밖에 안 달렸던데, 넌 대체 뭐하고 있었어? 계정을 4개 만들고 있었지. 어, 역시 내 베프답군. 야, 얘들아. 비누냄새는 엄청 향기롭지만 맛은 끔찍하잖아. 그러면 똥은 사실 사탕 같은 맛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시발 이건 또 뭔 개술이야. 얘들아, 해파리는 매도 없이 60만 년간 살아왔대. ESFP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소식이군. 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 높이 들어.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의 안목이 없는 거지. 안목 좀 높여보세요, 크크. 아니, 시발. 내 폰 어디다 숨겼어? 다른 애들도 듣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될까? 아, 미안, 미안. 죄송하지만 제 휴대폰의 행방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시발. 아, 진짜. 기억력 엄청 좋은데. 내가 뭐 잊어버린 적 있음? 있다면 말해봐. 아마 없을 듯, 크크. 너 3주 전에 나마트 주차장에 두고 갔잖아. 아, 그건 일부러였어. 그거 말고 다른 거. 학교는 내 지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내 기억력을 시험하는 곳 같아. 노노. 내 참을성을 시험하는 곳이야. 나에게는 옆에 있는 멍청이들을 때리지 않을 능력을 시험하는 곳이야. 지식이란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혜란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다. 철학이란 케첩은 스무디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상식이란 케첩은 스무디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야, 너가 사달라고 부탁한 거 이거지? 아, 여기 단톡방이었네, 지석. 죽을래. 야, 이것들아.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야, 이것들아. 엄마가 청소구냐? 평소에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너가 할 소리는 아니지? 지편 들어줘도 지랄이야. 크크크크크크크크. 야, 집에 아빠 왔냐? 오, 너 늦게 왔다고 아빠가 죽인대. 20분 안에 간다고 말 좀 전해줘. 응? 너 피살임. 제발, 유유. 알았어, 빨리 와. 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페이크다. 병신아 집이나 잘 지켜 싸돌아 다니지 말고 크크크크크. 문장글 거인 병신아 수고요. 어이 진짜야? 괜찮아? 모름, 뭐냐? 나 교통사고남 저거 어디서 번가하냐, 크크 저 사진 구글 검색하니까 야동 사이트 나오던데 저 씨발 새끼는 이걸 드립으로 쓰네 야동 좀 끊아라, 크크 야, 너 어디냐? 야동 사이트 미친놈이네, 크크 근데 어쩌다가 다쳤어? 차에 치였다고 말했잖아 가만히 있습니까? 다친거지 피하면 되는걸, 크크 무빙을 못 친거네, 크크 그러니 너를 티어가 브론즈인거야, 크크 너네 진짜 친구 맞냐? 내가 너 때리면 어떡할거야? 뭔 개소리야 내가 너 괴롭히거나 때리면 어떡할거냐고? 그럼 고소해서 후비금 받아야지 그럼 내가 널 사랑하면? 이란 그냥 날 때려 너에겐 취미가 필요해 응? 나 취미 있어 남들에게 엿같이 구는건 취미가 아니야 그건 서로 피첼반 아닌가, 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얘들아, 말싸움 무조건 이기는 법 가르쳐줄까? 모름 닥쳐찐따야 많이 쓰면 어떤 말싸움도 다 이길 수 있어 그건 좀 아는데 닥쳐찐따야 이티바 너 엔티젤을 악마들 중에 누구라고 말했더라? 그런 얘기 한적 있었나 기억한 남 루루 시작하는거였는데? 아, 루시퍼 애초에 루시퍼로 비유하면 루시퍼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크크 방금 5년된 이 연애를 끝내고 왔어 야, 괜찮아? 응응, 괜찮아 내 연애가 아니었거든, 크크크 이쁘피아, 나 아까 궁금한거 있었어 응? 우리 아까 전에 밥 먹었는데 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던 거야? 배가 다 안 찼었어? 아, 그거 강아지들 주려고 만드는 거야 왜 강아지한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는데? 걔넨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아,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어디가 귀여운 거야? 아빠, 나 햄스터 키워도 돼요? 당장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러면 이거 하나는요? 안 돼 그럼 금붕어는요? 돼지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들어 돼지가 우리 집에 어딨어요? 셀카 한번 찍어보렴 아빠! 뜨개질 바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스카프도 만들 수 있고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내 눈을 찔러버릴 수도 있고 장갑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 중간에 뭐라고? 모자도 만들 수 있다고 오늘 심리학 교수님이 말해준 거야 결혼할 만큼 누군가를 잘 알게 되는 건 그들이 금전적으로 힘들 때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았을 때 가능하다 정말 깊게 와닿았어 첫 데이트 날아할 것 상대의 자산을 동결하고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상대의 저녁에 독을 탄다 켄타우루스 아기들은 말에 우유를 먹을까? 아님 사람 우유를 먹을까? 켄타우루스는 실존하지 않아 알아들어? 알아? 그래서 켄타로우스한테 묻지 않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건 무슨 계속... 착하게 말할 수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마 내 말대로 한다면 난 평생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옆에 친구 전화로 여친이랑 싸우는데 엄청 살벌하네 무슨 이유로 싸운데? 얘가 피방 가서 게임하느라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나봐 크크 너도 그런 적 있잖아 그치 크크크크크크 지금 웃냐? 뭐가? 크크 웃지마 기분 나쁘니까 야 갑자기 왜 우리가 싸워?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죽여 무슨 소리야? 싫어 그럼 귀찮지만 특별히 널 위해 내가 죽여줄게 그것도 싫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 아빠는 강아지 키우신 뒤로부터 보신탕 안 드심 크크 어? 그러면 돼지도 안 드시겠네? 응? 너 키우잖아 크크 닥쳐라 크크크크크크크 야! 왜? 우리 알고 지낸지 꽤 됐지 그치 크크크크크 갑자기 왜? 나 너 좋아해 일 없어지면 나랑 사귀는 거다 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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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래? 무슨 이유로 왔냐고 물었는데 미스터 초라방부 꾹꾹을 키웠다고 함 끄크 너도 나 못지않게 똘기가 충만하구만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는 칼이 사심이라 칼질 어려울 텐데 혹시 써봤냐고 물었는데 음식 만드는 법 외에 다른 용도로는 썩었다고 함 끄크 진짜 미쳤네 야야야야 얘들아 지금 애플스토어에서 에어팟을 공짜로 준대 아 진짜? 잉크 좀 줘봐 대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들고 가야 하지만 말이야 크크 얘들아 뼈 없는 동물을 뭐라고 하지? 순살동물 연체동물이잖아 바보야 난 왜 순살동물이 더 끌릴까 너가 봤을 때 나 뚱뚱한 거 같냐? 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왜? 내 주변에 다섯 명의 뚱뚱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 중에 싸인분을 담당하고 있지 야 얘들아 너네들은 꼭 해야 하는데 귀찮은 일이 있으면 어떡해? 귀찮아도 할 건 해야지 일단 그 일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음 그거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날 듯 그냥 안 함 넌 진짜 예뻐 고마워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 나도 진짜? 그게 뭔데? 며 아빠 나 오늘 클럽 갔다 올게요 술 마실 거니? 아니요 헌팅할 거니? 아니요 아니 그럼 대체 거기 왜 가는 거야? 야 헤어넬트 대학교 스쿨 몇 시에 끝나? 나는 아마 메비거이 어모스트 2시 정도? 크크크크크크 너 미쳤냐? 요즘 디스 데스 공부 스타디 하느라 생활 낫속에 내서 영어를 사용료 사려고 크크 너도 유튜브에도 이렇게 말하면 스피너에 유토익 점수 스쿨가 황 내지 스트레치 않을까? 우아와우 너 유정말 내 열리 멋지구나 이스나? 이 병보틀 신가사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는데 누구신가요?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근데 누구시죠? 나 아빠다 주말에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누구세요? 나 사실 내 남친이야 내가 남친이라는 사실을 숨기다니 실망이야 자기야 미안해 아빠인 줄 알았어 지난번에 아빠가 똑같은 질문 했었거든 나 아빠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보자구나 야 너네 이거 읽어봐 엘리게이터 어순간 엘리베이터인 줄 아리가 또 아님 야 너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나 걱정해주는 거냐 아니 나쁜 사람들이 걱정돼서 엄마 나 귀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집 오면 귀 좀 파주면 안 돼 파줄게 얼른 들어와 시원하게 파줄 거야? 나도 나도 시원하게 파줄 거야? 넌 내 엄마한테 파달라고 하렴 나 열쇠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헐! 집 열쇠가 없으면 오늘 밤에 집에서 잠 못 잘 테고 잠 못 자면 다음 주 시험 잘 못 볼 테고 시험 못 보면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갈 텐데 어떡하냐 유유? 아 뒷주머니에 있었음 크크 긴 글 쓰느라 고생했다 이 자식이! 난 너한테 연락 오면 떨려 크크크 왜? 폰 진동으로 해놨거든 엄마 생신이다 문자라도 좀 해라 엄마 생신 아니라는데요 엄마한테 욕먹었는데요 미안하다 아빠도 어느 년이냐고 욕먹었다 나랑 끝말잇기 할래? 싫어 으쌰 아가리 슛! 아빠 나 치킨 틀려줘 공부나 해라 파스타 해줘 수제 햄버거 해줘 삼겹살 구워줘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어디야? 10분이면 도착함 만약 내가 10분 후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됨 난 너네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꽤나 대충대충 사는 느긋한 사람이야 나 예전에 너가 자를 또 다른 자로 재려고 하는 장면을 본 적 있는데 아 그거 1밀리미터 잘못 나와있더라고 그런 걸 판매하면 안되지 야 만약에 150만 달러와 150만 명 친구 중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면 어떤 걸 고를래? 1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지? 대충 20억 정도? 그럼 당연히 돈이지 크크 그 정도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는데 난 150만 명 고름 150만 명의 인력이면 주변국 침략해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데 크크 근데 150만 명이 네 노예가 아니라 친구인 닥쳐 야 그거 아니야? 나 계산 엄청 빠르다 크크 86 곱하기 7은? 348 정답 근처에도 못 갔구만 내가 빠르다고 했지 정확하다고 말했냐? 크크 야 너는 매번 사람이 그러냐? 걱정 정도는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야 왜 여기에서 싸우고 난리야? 감정 상하면 나중에 너희들만 손해야 싸울 거면 용용채어 그러다간 너희로 사람의 신용?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 내용 없다고 했잖아 부작용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조용 너 진짜 없구나 아무 소용 이걸로 랩하지마 멍청이들아 앗뚱 약 없어? 아니 그러면 고장 났어? 아니 그럼 저건 뭐야? 오늘 넌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지 난 너가 좋아 넌 내가 좋니? 아니 유유 사랑하냐고 묻지는 않았잖아 오 그러면 나 사랑해 헤헤 헤헤 아니 내가 너 고려청자처럼 소중하게 대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고려청자 기술은 소실되었지 야 진짜 안 그래도 화나서 손 떨리는데 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 미안 고려청자 비유는 처음 들어서 혹시 깨질까봐 엄청 소중히 조심히 대해줬는데 그렇게 해외로 많이 반출됐지 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